Q. 안녕 친구들! 와우! 빡빡이 아저씨야! 맞다. 아 이렇게 또 반만에 또 노래방 또 하니까 아주 흥이 나는데 아! 자, 멈출 수 없습니다. 멈출 수는 없어. 바로 한 시간으로 또 다음 미션 제가 뽑아보겠습니다.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첫 번째 거. 걸렸어요, 걸렸어요. 볼 거 잤습니다. 바버렸어, 나는. 파티입니다, 파티! 파티! 제가 뽑았어요! 우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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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저희 그냥 좀 애놀이 좀 해가지고 6시까지 좀 이렇게 우리 노래방 너무 재밌었다. 1시간 반 좀 더 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. 갈까이이고 말고 우리의 의리를 또 시험하는구만? 재밌는 게임이 없을까? 다트! 다트할까? 아니면은 이번에는 솔직히 형들이 동생을 양보를 해보는 건 어떨까? 좋은 생각이야. 나 형 아니야. 동생을 위해 캠핑용 의자를 양보아. 방이라도 캠핑 좋아하니까. 캠핑을 좋아하는데 여기서까지 캠핑을 하고 싶지 않지. 3개 던져서 점수 젊은 사람. 오케이 갑시다. 가위바위보 순서 좋아할게요. acabar audiobook! 순서잖아 순서죠. 첫 번째! 언제야 언제! 언제? 난 그 세 번째 할게. 오케이, 두 번째 씩. 세 번째 님. 자 한 발이에요, 한 발. 한 발? 단 한 발입니다. 어 이거 나이스. 이거 나이스. 딱 붙여야 되겠다. 이건 이제 파워가 좀 약했으니깐. 네 갑니다. 2번 선수. 신. 광. 1. 저 나그라네. 워, 5점. 5점, 5점! 딱 꼴찌받입니다. 저거 앞에 보여 드려? 2점! 아! 또 5점! 여기서 내가 저거보다 높으면 내가 이길 바랍니다. 5점 더 못 봐야 해. 뭐라는 거야? 거의 올림픽 선수. 딱 던지기 전에. 끝! 그럼 나 그냥. 5점, 2점! 먼저! 준비가 되어야 돼. 자, 지 순서 하실까요? 20점! 황일이 잘한다! 딱! 나는 실점을 말한다고. 2점! 1점이라니! 황일이 어떻게 할 거야? 나는 당연히 춤도에 중인. 아니, 이거 가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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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. 가야, 가야, 가야. 나, 가야, 가야, 가야. 설마 또 낙이 이겼어? 그럼 3개 던져줘. 응, 3개 던져줘. 그렇지, 6점! 오, 6점! 좋아! 10점! 야... 나하고 있어. 바로 그냥 20점! 1점, 1점, 2점! 20점 아니야? 2점, 2점! 예이, 쇼파! 자, 2, 2, 2, 1 아, 20점! 어떻게 이걸 계속 치냐, 가위바위보를? 세 파 다 해. 세 파 다 꼴지라. 저 쇼파 긴 거 갈게요. 짧으면 얼마나 짧아? 10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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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7점! 17점! 끝! 이런 거 아니야? 진짜 끝나네요. 끝났어요. 끝났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상대였으나, 당신 미약하리라. 자, 침대 와겠습니다. 가볼까요, 그럼 잠자라? 자, 이동하겠습니다. 네! 오케이, 렛츠고. 이제 잔다! 야, 이제 잔다! 말 걸지마! 자, 깨우면 죽어! 웃는 것 같은데? 왜? 넌 동감한다고 형 코골트 이소랑 똑같아 형 코골트 여기 밖으로 나갈 수 있냐? 왜? 탈출 알러지 좋아 난 그러면 가 동일한 걸 들고 난 전 아가씨 말아줘 여기 테라스여서 못 말할까? 밖으로 못 말할까? 아가씨 제대로 하고 잘라 제대로 하고 잘라 됐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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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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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찐잖아 자자 이제 내부에서 할래? 아아 물 커튼 제대로 닫아 다 닫아 나 이거 자기소 잘 수 있어 자라 그러니깐 자기소 다 그치? 아까 진짜 완전 졸렸네 그치? 아까 진짜 완전 졸렸네 별빛 아래서 우리는 반짝였었지 저 별에 달아 자 잘 주무셨나요? 네 아주 아주 달콤한 휴식이었습니다 아주 쉐휴 텐션업에 걸맞은 휴식이었죠 이제 또 다음 스케줄 장파티 장파티 아주 좋았어 스케줄 드라마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아 너무 아쉬웠어요 그쵸 다음 스케줄 뽑을 차이가 됐는데 현재 시각이 이제 식사를 할 시간이 됐어요 배찬씨가 그니까 지금 그걸 안 뽑게 되면은 밥을 못 먹고 그쵸 사실 뭐 저희가 배고픈게 아니고 지금 스태프로 시장하시기 때문에 우리 절대 몰래 뭐 먹는 거 아니야? 겁 너무해 내가 그러면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오케이 엄청 중요하네요 지금 그렇죠 뭐 자격보면 뭐 제한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거 저 이거 갈게요 이거 확실해요 아 아니에요 저 처음 뽑았던 걸로 갈게요 중간에 있던 거 중간에 있던 거 중간에 있던 거 중간에 있던 거 오케이 냄새를 왜 맡은 거예요 저녁 파티 뭐야 월급 흘러있던 건 뭐야 풀 파티 다 파티 네 이거는 밥을 좀 이따 더 맛있게 먹으라고 와 얘들아 대박이다 예찬이 형 이런 거 잘 못 뽑는데 두 시간 동안 자유롭게 음식을 만들어 먹기 두 시간 동안 그리고 제가 또 풀 파티 입어봤기 때문에 두 시간 동안 밥 먹고 두 시간 동안 풀 파티하면 되지 않을까 잠시 하루 좋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어 밥 먹자 좋습니다 그럼 지금 저녁 준비를 좀 저거 저걸까요 또? 아 저거요 밥 먹고 술 뭘로 할까요? 어때요? 오늘 뭐 고생도 많이 했고 나들 먹으면서 솔직히 우리 아까 재밌게 했잖아 저도 뭐 물놀이 할 거 딱 갖고 오긴 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으로 저녁 준비를 한 번 랏어 랏어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2년 만에 이렇게 재료 손질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은 아 그래요? 마늘을 먼저 씻어줄 거예요 마늘은 이제 잡을 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씻어주면서 탕시 탕시를 할 때는 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는 바비큐를 해 먹을 거기 때문에 생마늘을 채로 구울게요 혹시 생마늘 드시는 분도 계세요? 자요 그러면 생마늘을 좋아하는 광일이를 위해서 참으라고 한 마디 하겠습니다 참아요 먹지 말고 알겠어 알겠어 소요 드릴게요 전자레인지가 들어갈 땐 전자레인지 근처에 그게 있으면 안 돼요 광일이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이미지가 전혀 아니었네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잘 참죠 전자레인지가 돌지 않아요 오 그렇네 오 그렇네 오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래 오래 걸리면 다 따뜻해지다 차라리 그냥 맨손으로 그냥 홀을 집어넣는 게 낫겠다 차라리 다 부서 쓰이니까 그러지 그러지 네 아 뜨거워 잘 되나 보네 큰 햇반은 조금 다시 벌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고요? 이유는 붙지 마세요 안 하네요 이건 이제 두 개로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반 들어가? 딱 3,6,4,3등분이 아니지만 완벽하죠? 다 잘라놓은 거 다 잘라놓은 거 가져올게 잠깐만 이거 컵에 따로 잡아 다 잘라놓은 거 다 잘라놓은 거 세상은 다시 둘 다는 지 같다고 할까요? 맨날 돌고 도는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울면서도 계속 뜨거워 있잖아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계속 계속 돌고 있는데 지구온난화에 계속 심각해지고 있어요 텐션 지구온난화에 맛있겠다 쌈장이 저러졌네 여기 집 쌈장 잘하네 대박 불량이야 하나밖에 없어 신기하지 행운인데 왜 행운의 마지막으로 해봐 콩라면 진짜 홍이 너무 먹고 싶고 배가 너무 고파했어 젓가락을 딱 받았는데 한 개밖에 없어 아, 아니야 그 집게랑 하면 다 같이 해가지고 너도 집게 하나 줘 행운이지 신기한 일이 나한테 생긴거잖아 바닥에 떨어졌던 거기 바닥에 떨어졌던 거기 아 근데 여기는 떨어져있어야 돼 바닥에 바닥 아니야 저기 접시에 떨어졌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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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휼이가 칭찬해 달래 형님 뭐? 형 생각해줬어 좋았다 과기랑 양념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여기다 잘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진짜 이거는지 안 이거는지 바로 보인다 강일이 머리부다 강일이 머리부다 아니 강일이 머리부다 멋있다 멋있다 이거지 그거지 바로 보이네 신통 고기 꿀 때 이거 있어야 될 뿐 특기적이네 인간 랜톤 이따가 인간 랜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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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랜톤 인간 랜톤 앤랜 숙 or conquist 고기 인간 랜톤 이상 랜톤 저희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맥주 먹어도 되나 이제? 이거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? 아 너무 맛있는데? 이거 먹어도 따뜻해. 이거 먼저 먹어. 음~! 맛있겠다. 원상이가 공통으로 한번 쇼시 봐야 돼. 잘 먹고 또 먹을 수 있겠어? 완벽하게 삼겹살을 한 줄 놓은 상태로 꺼. 김정. 우와~! 으이씨! 와! 있어 있어. 마늘 다 걸렸을 텐데 마늘. 야 마늘 좀 가와라. 응. 마늘이 왔어요. 충분히는 마늘이지. 으음~! 물고기가 살에 사나? 비싸네? 겁나 빨리 오네. 진짜. 미물배야? 그러니까. 오우 씨. 여기가 양이 엄청 많고 부대잖아. 쫙쫙쫙 안 빠지잖아. 혼자 시도 먹지 않게 되지 않아? 양이 많아고? 더위야. 가볼까? 도시락 capabilities 시작하기. 이거 비버. wiso. 찬미! 버스타엥! 고작의, 저어마. 비. 내리. 최. 엎어! 가. 저어. 일들이 마법이라 불러볼까 이런 신비한 일글 그대만 곁에 있으면 그게 다 마법이죠 난 이제야 알 것 같아 이게 뭐였는지 이렇게 궁금했던 비밀을 알았지 너무 secret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같은 말은 싫어 시간을 멈추고 내게 다 알려줘 알려줘 So magic은 나 맘을 부린 것처럼 문이 부셔 이렇게 Just like a magic 너를 볼수록 빠져들어 난 부셔 사랑이라 부르기엔 꿈만 같은 일들이 마법이라 불러볼까 이런 신비한 일글 그대만 곁에 있으면 그게 다 마법이죠 마법을 바빠줘 마법을 바빠줘 마법을 바빠줘 너만 보고 있어 여러분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이 참가하실 수 있는 일후에 일상한 눈으로 널 그렇게 보진 말해줘 뭐지 사랑하는 게 중국인의 엘리스 같은 사람 내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참가하실 수 있는 일은 이게 진짜 참가하실 수 있는 일은 아직 너를 부를수록 빠져들어 눈물샷 사랑이라 부르기에 맘 같은 일금이 마법이나 불러볼까 이런 신비한 일금 그대만 곁에 있으면 그게 다 마법이죠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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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맛있게 들어가고 싶다고요